찬.. 찬피 히히우물 삽 그래 삽질이나 해라 전경기 이거.. 어따 쓰는건지 모르겠다 깨어난 자가 가져오던데 무작위 쇠장을 강화합니다 잘 들어갔네 아 꺼져 아 쓰레기 이벤트 히히 완타 대체 얘들 왜 완타있냐 완타덱으로 간다 전경기 먹었으면 완타할만하지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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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악함 완타에 타격용 인형까지 방어도를 팔았습니다 이번 턴에 방어도를 모두 잃으면 다음 턴에 방어도를 팔았습니다 광폭화 자세를 취합니다 활력을 얻습니다 병번개 슬라임 습 완타 포션벨트 순타 피해를 육줍니다 반격을 육고 꽂고 방어도를 육었습니다 수비 자세를 취합니다 수비태세 반격이 이증가합니다 반격을 씹었고 반격한다면 응수를 얻습니다 개슬몹네 피로를 얻었습니다 다음 턴까지 체력이 감소하지 않습니다 보여 도박칩 아 ist 얼마나 감내해야 내돈내라 인마 불타는 맹공격 피해 횟수가 1 증가합니다 자세를 바꿔도 유지됩니다 이 카드의 비용이 0이 아니라면 다음 턴에 손해 가져옵니다 멤버십 카드 심장 수액도 멤버십 카드를 파네 완타 피단병 활력만큼 피해를 줍니다 타격돌풍 다음 사용하는 타격 카드가 두번 사용됩니다 연계 카드를 사용하면 이 카드를 손해 가져옵니다 심형탑 활력을 20억 씁니다 뭐야 이거 왜 이렇게 쎄 타격돌풍 피 130밖에 안되면 완타 몇대만 때리면 죽겠구만 옳게 된 완타다 죽이는 타격 기술 카드를 사용하면 이 카드의 비용이 1 감소하고 피량이 3 증가합니다 카드 이 딴 거 8코스트로 만드는 거는 타격이 포함된 무작위 카드 하나를 얻습니다 매턴 도시 도시요 아이고 비르님 호스팅 감사합니다 딸기 아 어서오세요 딸기 아 어서오세요 타격돌풍 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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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수비태세 타격돌풍 아니 타격돌풍 끝도 없이 계속 나오네 반격만큼 방어도를 얻습니다 제대로 된 카드가 없어 새시계 저거 들고가서 뭐하는거지? 그냥 저게 끝인가? 연계되는 이벤트 없이? 와 세번 때린다 안녕하세요 아니 타격돌풍 그만 나와 무작위 기술카드 하나를 얻습니다 타격돌풍 계속 나오는데? 타격돌풍 계속 나오는데? 근데 이거 여러개 쓰면 더 세짐 더 세짐 5 겁나 쎄네 타격 돌풍 강화되면 어떻게 되지? 그냥 공격력만 오르네 아무튼 짱쌤 지금 도갈 아니 그냥 개석인데 반대 자세를 취하고 두 장 뽑습니다 200원의 영체 완화를 받습니다 그래요 타돌 타돌 완타 완타 겁나 쎄네 진짜 타격 돌풍 개석이 정말 완벽해진 완벽한 타격 힘을 얻습니다 민첩을 얻습니다 민첩 대신 힘으로 증가합니다 타돌 카드를 한 장 뽑습니다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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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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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돌 미친 개사기네 진짜 방어돌을 십삼었습니다 반격을 십삼었습니다 순타 못, 버섯 뭐야 저거 마이크 사신 카드를 소멸하지 않고 모든 버섯을 대상으로 삼고 버섯을 죽이면 힘을 얻습니다 포식도 쓰네 포식 막타맞으면 제 체력 찬하 컷 이번 전투에서 그 카드의 비용은 0이 됩니다 광기 선택광기 선택광기면 광기보다 괜찮을 듯 자세를 세 번 취하면 에너지를 얻고 두 장 뽑습니다 그 쓰레기 그 쓰레기 현돌 킬드엠 올 머미손 이벤트를 탐사합니다 보물상자에서 유물을 찾습니다 상인을 추정합니다 상인을 이리와 니 뒤섰다 완타가 왜 이렇게 잘 안 나왔냐 완타가 왜 이렇게 잘 안 나왔냐 죽어 꺼옥 자세를 취할 때마다 기술 기생 완타 완타완타완타 노깔 부적 성혼도 사야지 성혼도 사야지 성혼도 사야지 성혼도 사야지 성혼도 사야지 성혼도 사야지 수비 자세를 취합니다 활력만큼 피해를 줍니다 수리 카드 도마넘 시리카드 도마넘 3 카드 도마넘 아이스크림 광폭화를 취합니다 활력이 2증가합니다 수비를 취합니다 반격을 얻습니다 똥카드 개맞네 완타 딜이 떨어졌다 금강저 재빠른 타격 부석 부석 부석이 열일을 하는 잠시만요 응 고래 못 잡네 자기 자신과 싸웁니다 저런 쓰레기가 나라고? 넌지실 넌지실 돈만 날렸네 왜 쟤 만나면 소리가 씹히냐 큰일을 하는 완타 고래를 조져야 되는데 자세를 취하고 있지 않다 자세를 취하고 있지 않다 바로 납작해졌죠? 컷 이게 승리? 순식간에 조져버렸네 23분 컷 이게 완타지